문으로 쏙, 뒤로 쏙, 새콤달콤 반경동화 부금부글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니 오우, 오우, 모두와요 함께가요 오우, 오우, 반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동화 세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잠깐! 또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나봐요 야 또리야! 무슨 성경 공부야? 숙제는 왜 안 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PC방 가자 진짜 재밌는 게임 나왔어 안 돼 너희도 공과제 숙제해 오늘 선생님이 꼭 해오라고 하셨잖아 야 이 바보야 선생님 저기 가시는 거 봤단 말이야 오늘 절대 안 오셔 내 말 믿어 나도 가고 싶지만 참을래 선생님하고 약속했잖아 우리 내일 가고 오늘은 성경 공부 숙제하자 야야야 됐어 됐어 야 우리끼리 가자 으이 또리 진짜 이상하지 않냐? 맞아맞아 야 우리 또리는 정말 숙제를 열심히 했구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은 또리에게 상을 줘야 되겠는데 선물을 세 개나 준비를 했는데 이 장난감 모두 또리한테 줄게 우와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못했어요 으이구 이 녀석들 주일날 오락실에 나가 응? 오늘 니들 하루 종일 벌써 하고 있어 너희들만 성경 공부 시간에 없잖아 아 아 힘들다 또리처럼 그냥 참을걸 와우 내가 오락실 가지 말고 참자고 했잖아 니가 어째 내가 야 내가 그랬잖아 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고 이겨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도 물론 또리처럼 잘 이기고 어떤 유혹에도 참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전사님은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잡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았어요 어서 어서 다 넘어가자고 曲 뛰러 르 르 르 l 떰러 르 르 살 끝까지 살 끝까지 뾰러 르 어디서 돈을 끄네 어 어 누구야 누구야 아니 꼼짝마 누구냐고 그건 내 돈이야 아니 이게 어 어 내 돈이야 서로 죽이고 욕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아니 저놈들이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놓았더니 아니 서로 욕하고 싸우고 안되겠다 안되겠어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해야 되겠어 그런데 혹시 내 말에 순조하는 자는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자를 찾아봤어요 노아 그래 노아가 있었구나 노아야 노아야 네 하나님 노아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구나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곧 멸하겠으니 넌 어서 배를 만들도록 하여라 네 배를요 그래 어서 만들도록 하여라 내가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리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배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저거 지금 뭐하는거야 배를 만들고 있대 배를 만들다니 아니 그 배를 왜 산에다 만들지 아니 이곳에 홍수가 난다 너구만 홍수가 하하하하 아니 홍수가 나서 저 산까지 덮는다고 무식하구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들들을 불렀답니다 쌤 함 야배 내 어버지 내 어버지 내 어버지 어서 배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리신데 알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열심히 배를 만들었답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아니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아니 70년이 흘렀잖아 아직도 배를 만들고 있다니 하하하하 아니 저 배를 봐 아니 저렇게 큰 배를 노아 지금 뭐하는거야 하나님께서 곧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였어 어서 자네 좀 도와주게 아니 지금 몇 년이 흘렀나 이렇게 큰 배와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배를 많이 자네 미치지 않았나 여보게 벌써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벌써 나를 좀 도와주게 하하하 자네는 어서 만들게 돌았구만 돌았어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120년이 되어 노아는 배를 다 만들었답니다 하나님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래 노아야 수고했구나 넌 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문들의 한 쌍씩 헤어 이 배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하여라 네 알았습니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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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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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들도 다 오라고 해라 벌써 동문들의 배 안으로 다 들여보내도록 하여라 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알았느냐 네 알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동문들은 쌍으로 해서 그 배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코끼리도 들어갔고 낙타도 들어갔고 거기에 토끼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다 들여보냈습니다 노아야 이제 내가 일주일 안에 비를 내리라 넌 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네 알았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 꼭 비를 내리시면 된다 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자 뭘 것도 어쩌면 싫고 어서 어서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버님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배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비가 온다 아버님 비가 옵니다 어 그래 하느님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야 그러자고 바로 그 배의 문은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아니 비가 왜 이렇게 오래 오는거지 지금 며칠째야 지금 열흘이 넘었잖아 열흘이 아니 강이 강이 넘었어 뭐라고 강이 아니 이러다 우리 집 어 집이 집이 넘었어 이러다 다 떠내려가 떠내려가고 있어 어서 산으로 가자 산으로 노아 노아 노아야 사람들은 노아에는 배의 향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점 더 위에서만 쏟아지는거지 밑에서부터 터비 시작하십니다 어서 어서 노아한 데로 가자 노아 살려줘 노아 그러나 그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놓고 다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진 후에 노아는 그 배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너머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주어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물로 심판하지 않겠으니 너희들은 피가 많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며 그들에게 약속의 무지개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보았나요? 노아로 보지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었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노아만은 구원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 눈으로 속, 뒤로 속, 새콤달콤 반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워, 우리 주님 아시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반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